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950년 10월 평양탈환 후 연설 중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독립 없는 민족은 자유 없는 민족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강한 자주국을 건설해야 한다 독립은 우리의 피연적 목표이며 자유는 우리의 영원한 추구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부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체결 후 교육은 발전의 열쇠이며 번영하는 국가의 기초입니다 . 그리고